아는 것 같아 I feel this way My heart goes out to you I feel the same as you 아씨 이것 좀 5분에 넣어줄래요? 아예 가그 예정에 SNS에 올려야겠다 사진 그만 찍고 얼른 한 입 먹어봐요 그럴게 썸타? 아니요 그럼 둘이 사겨? 아니요 거기서 갔등 사귄다 그러면 어떡해요 아니 나는 먼저 썸탄다고 대답을 하길래 인정해도 되는 줄 알고 그건 작은 거짓말로 큰 거짓말을 막으려던 거였지 썸타는 거랑 사귀는 거랑 천지 차이거든요? 역시 입만 열면 거짓말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다 밝히고 안 돼요 절대 우리 엄마 알면 엄청 피곤해져 알죠? 잘 먹을게요 커피 한잔 해요 고마워요 간만에 번역할 거라서 좋아가지고 그럼 방이 아니하겠네 라즈베리 타르트예요 그리고 이건 슈가 아이싱 코팅한 레몬 마들레 그리고 이건 커스터드 크림 12 12 10 아멘